XSFM입니다. I, D, W, K Q, D, W, K 야, 새벽부터 봤잖아. 지금은 수요일 한국시간 밤 9시 26분. 야, 내가 찍겠다. 지금부터. 238대213이야,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통계의 패턴상, 네바다를 이길거야. 플러스 여섯. 물론 지금 네바다의 격차는 굉장히 좁긴 하지만. 위스콘신을 뒤집었어. 통계의 패턴상, 이길 거야. 어응K 10. 그럼 16을 더한다? 그러면은 254가 돼요. 그럼 16명의 선거인단이 남아. 미시간을 따라 붙고 있고 조지아를 따라 붙고 있어요. 근데 조지아는 애틀랜타 대도시 위주의 표가 아직 많이 안 나왔어. 여기서 뒤집으면 둘 중에 어디라도 한 곳만 뒤집으면 16표가 16명 선거인단이 나와. 그러면 270 딱이야. 거기서 게임 끝이야. 미시간이랑 조지아 중에 하나만 뒤집으면 게임 끝이고 둘 다 이기면 286까지 올라가요. 아는 건 그러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래스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 지금 표격차가 큰 곳을 진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바이든이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하루에 4시간 로금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 이고요. 지금 시간은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인식 국정감사 기록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시간입니다. 제 인사는 아까 드렸고 덕질간사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 입니다. 유보장원입니다. 저희들은 수요일 밤에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모르면서 미국 대선을 뭐하러 신경쓰니까 지들 컴퓨터 하나 건사 못하면서 또 피씨에 쇼트가 나가지고 컴스테이션에 다녀와서 늦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미움 친구 평사네이처 디메이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20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우선 디메이트를 광고합니다. 자, 디메이트가 겨울롯 안에 내 몸을 건강한 체용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움 친구라는 닉네임답게 차전자피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하루 2번 그리고 허기가가 많은 분들은 추가로 더 드시면 됩니다. 절대 마법처럼 체중을 줄여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맛이 없어요. 맛없어요? 먹어봤어요? 제가 두 통을 사서 지금 한 통 반을 먹었고 반 통이 남아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식사량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체지방 감소에까지 관여하여 도움을 좀 드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게 후기 중에는 맛이 괜찮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먹기가 힘들었는데 저는 맛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대신 다른 게 더 맛있었어요. 밀크쉐이크라든가 오곡 라떼라든가 제가 이걸 샀던 타이밍이 바로 그때예요. 언제나 오란다를 대략으로 샀던 그때였거든요. 그걸 사놓고 뭐하러? 제가 언제나 오란다만 샀을 리가 없잖아요. 라파스티시리아도 샀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 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로. 끼니 전에 식사 30분 전 하루 두 번 아침과 점심때 먹은 거죠. 근데 사실 점심때는 이렇게 먹고서 언제나 오란다 하나 집어먹었을 때 크게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나 오란다가 배가 불러요. 뱃속에서 좀 빨리 불어요? 그거 하나 정도로도 나쁘진 않았다. 니 새끼가 하나만 먹었을 리가 없어요. 하나만 먹었다고? 잘 붙어서 4개 붙이고 하나 아니야 날 믿어 인간들아 토치로 녹이고 붙이려고 한동안 생산물이 모두 판매되어 품절되었습니다만 드디어 재입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주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대한 평상댕조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체중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디메이트를 안 만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한창 간식들 많이 먹고 그런 시즌에 같이 산 거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시즌에 일단 제 몸무게는 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늙고 낡고 있어요. 고장도 나셨죠? 그래서 아는데 체중은 본인이 못 이길 정도가 되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늙고 낡을 때 문제가 됩니다. 몸매관리의 시작을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돌이켜보세요.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죠. 몸매관리의 시작은 그 전에 겨울입니다. 제 주제의식은 에디터와는 정 다릅니다. 죽기 싫으면 대중 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하실 경우에 섬유질 많이 드시면 사실 정말로 배변활동이 좀 힘들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쾌적할 만큼의 도움을 주는 건 또 아니지만 분명한 건 도움이 됩니다. 배변활동에는요. 액세스몰에서 디메이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그리고 유PD가 너무 좋아하는 기획재정부 일부 사청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와 으르렁 관련 기관으로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은 기재위 국회의원 26명이 들어붙어도 기재부 하나 킬 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여당 간사 서울 노원갑 고용진 등 15명 야당 대구 동구갑 류성걸 등 9명 비교사본 2명 정의당 비례 장혜영 기본소득당 비례 용혜인입니다. 이슈들 확인 하시죠.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홍남기 기재위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기재위가 반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는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 결과 내부 보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길다. 고위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기재위가 반대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기재위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과 돈이 없어지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중형평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재부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돈 없다는 말을 길게 합니다. 여기서 중형평형은 60에서 85제곱미터의 평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하려면 평형을 넓혀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60제곱미터라 보자 20평 조금 넘죠? 그렇죠. 안 되지 않나? 20평 조금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형을 넓혀야 중산층이 들어오고 싶을 텐데 정확히는 18.2평이네요. 네. 조금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재위에서 그걸 반대한 겁니다. 또 기재부에서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재정 부족을 우려를 했고요. 기재위는 그런 기재부를 우려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는 현재 여유자금으로 중형평형의 공급 추가 재원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재부는 없다. 국토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고위관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인프라 사업 안 하는 정부인데 땅 해집고 뭐라도 짓겠다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번 정부는.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입주 자격을 완화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건의를 했는데요. 국토부는 기재부가 제안한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나 시프트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택지의 99.3%가 민간임대 또는 분양주택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의도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7%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민간에다 풀어야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서 다 소화하고 있느냐. 경기도겠죠. 경기도로 기준을 높이면 분양주택이 60.2% 공급되고 공공임대주택은 39.8%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의 계층이 더 지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우원식 의원은 주거복지에서 경제성을 앞세우는 기재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요. 홍남기 장관은 주택공급을 투트랙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주택도시기금은 3년 후에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을 할 것이고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아파트는 트랙2로 구별해서 진행할 것이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난 관둘 거고 알아서 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지금은 그렇죠. 사표가 수리가 안 됐는데. 물론 대통령의 의중은 네가 알아서 해군요. 다음 보시죠. 이슈 툴 RTI와 장국민 고용보험 민주당 이광재, 고용진, 홍의표, 국민의힘 유경준, 서병수 파란만장한 노동 인생을 살아온 윤재민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로장려금 신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로장려금 신청했죠. 그러면 이해하실만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몇 개일까요? 세?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궁금했던 그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종이었어요. 근데 파일 첨보라니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내야 되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가구 자료 3개. 압축 파일을 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스캔하고 그랬어요. 가구 자료 3종, 재산 자료 9종, 소득 자료 15종.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도 비슷하답니다. 이광재 의원의 표현으로는 백문 백답 수준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간편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광재 의원은 전산화라고 표현했지만 그보다는 더 큰 개념일 겁니다. 데이터 동기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이쪽 부처에서 저쪽 부처로. 영국 국세청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제목이 RTI, Real-Time Information. 별거 없군요. 실시간 정보. 실시간으로 부처와 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중점은 이겁니다. 기본은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정신. 민원인이 그만 뺑이 돌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해보셨거나 그 외에 프리랜서로 세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으면 좀 느낌 답답한 건데 어디 가면 재작년 수입으로 계산하고요. 어디 가면 작년 수입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게 좀 별도예요. 왜냐하면 재작년 수입이 작년에 결산이 돼서 오래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 수입으로 나온 신고증을 내가 뽑아가서 그걸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같은 거 프리랜서들이 낼 때 이윤 신청하느라 피곤한 상황이 보통 이런 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RTI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세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과 맥출을 파악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 이걸 증명하는 자료를 떼어다가 다른 부처를 가져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소득신고와 납세 기록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쳤던 그 단말마군요. RTI 국세청이 내 자료를 알잖아요 라고 아 그때 이제 직원이 그러죠. 전 몰라요. 외쳐야죠. RTI 거창하게 말한 것일 뿐 마일리지 포인트 계산에 쓰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 입장에서는 지금 눈물나게 들리실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꾹어봤거든요. 이런 것만 돼도.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세금 계산하면서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자료를 잘 받아와요. 동사무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내 돈을 깎아야 되는 건 내가 다 끊어가야 돼요. 맞아요. 행정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걸 통해서 어떤 지원 사업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으니 좋은 겁니다.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공유와 공개가 필요할 뿐이지요. 네. 논의도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럼 한국에서는 월별 소득과 매출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있으면 백문 백답을 하고 있을 리가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 월별 소득과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 백문 백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동이지요. 국민들의 노동. 네. 중학교 다이어리 보면 친구들끼리 50문 50답 해준 거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질문이 다양했어요. 다 세금 관련된 게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고용진 의원실이 파악한 바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중 약 10%만이 2주 내에 지급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사람 혹은 이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뭐 이런저런 증명을 어디서 떼우고 어디서 떼우고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2016년 소규모 영세업자의 증빙 신고 납부 등이 들어간 비용은 5조 4천억 원이랍니다. 자 납세자는 행정에 협력하는 비용이 많고 정부는 행정에 집행비용이 많습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떼어가고 하는 게 행정협력 비용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본인이 밀고 있는 정책 전자영수증을 강조했습니다. 종이영수증 그거 번거롭기만 하고 쓰레기 막 나오고 신고 주기도 길고 그러니까 전자영수증을 통해서 실시간 혹은 짧은 주기 예를 들어 1개월별로 데이터 수집이 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RTI 시스템을 만들면 필수가 되겠네요. 홍익표 의원에 의하면 영국의 RTI 시스템과 같은 것들은 행정 간소화만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환경에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실시간 혹은 월별 이런 식으로 소득과 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즉, 플랫폼 노동자나 특허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같은 걸 적용할 때 사실 어떤 정보부처에서는 소득이 일정치가 않다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렇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에 필요한 데이터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홍익표 의원은 방금 비행기 이륙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노동을 안 했느냐. 내가 노동을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에서 나오는 증명의 문제들이에요. 얼마를 벌었냐. 거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세금 떼어먹는 놈들도 다 그런 문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번에 벌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국세청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 데이터를 내후년에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잘 안 내놓으니까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함부로 자기한테 퇴직금 많이 못 주죠. 그렇죠. 네. 홍익표 의원은 국세청이 단순 집행기관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 논의에 참여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 국세청장이었죠. 아예 철호 승격을 시켜주면 책임감과 정치성을 보여줄 것이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벌써 그렇게 웃을 수도 있는데 유경준 의원도 같은 말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계속 집행기관으로서 수동적으로만 움직일 것이냐. 아예 그럼 철호 승격시켜줘 이런 건데. 그 말은 어떻게 잘못하면 프로포즈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유경준 의원은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당 의원조차도 이걸 실현시키려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키면 정부는 엄청나게 큰 굳지에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안게 되네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능등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압류. 그리고 좀 시스템이 쉽게 찾아줄 거예요. 네. 좋은데요? 다음 보시죠.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이렇게 근짜가 뿌리근짜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당근이 생각나요. 저는 레드 진생. 네. 홍삼. 주택가구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4개 자치구의 아파트 실거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서울 강남구의 음마아파트, 마포구의 레미안아파트, 용산구의 한가람아파트,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에 등기부등본 11,155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했네요. 네. 8월 말 기준입니다. 그 결과 이들 중 실거주 가구는 총 32.7%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7.3%는 뭘까요? 다 세대로 사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 99년에는 실거주 비율이 58.8%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1.7%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모두 감소세입니다. 반면 평균 보유기간은 증가했어요. 네. 음마아파트의 평균 보유기간은 무려 15.4년입니다. 마포 레미안아파트는 6.4년이고요. 음마아파트의 경우는 특이하게 올해 매매보다 상속과 증여비율이 더 높았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안고 있다는 거죠. 버티는군요. 물론 그쪽 입장을 생각해보면 기다리다 늙어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 관련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상속과 증여를 또 많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기 분양 이후에 실거지 비율도 떨어지고 평균 보유기간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 30대 소유주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이와 같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때마다 제도의 틈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인센티비가 좀 있었으니까. 봐주는 게 좀 있었으니까. 그러면 보통 신문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 되지 번번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틀리고 있다고 말할 건 또 아니거든요. 30대의 보유기가 지금 늘어나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30대의 영끌 어쩌고 이러면서. 영끌이 아닙니다. 그렇죠.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아파트를 삽니까. 성공한 유튜버가 아닌 이상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거죠. 박홍근 의원은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그래서 실거주 유인 방안을 대폭 넣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는 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는데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누구나 아는 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가는 사이트. 홈택스 이야기. 국민의힘 류성걸. 이거는 약간 즐거찾기 저 구석에 놓으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다시 적으려고 그러면 OR이었는지 G5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회원가입 했는데. 자꾸 또 하래. 우리 유 사장님. 국세청이 신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쓰십니까? 세 교사님이 다 하시고요. 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냅니다. 그러면 알겠네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홈택스가 얼마나 구리인지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대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지긴 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그 눈이죠.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은 손택스라고도 부르더군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여야 의원들이 국민 대신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홈택스 앱은 한 번 써보고 결코 쓰지 않습니다. 저도 홈택스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아 안되는구나. 저도 그랬는데.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거의 맨틀에 닿고 있어요. 먼저 시각장애인이 홈택스를 이용할 때 키보드 방향키로 영역 커서를 위아래로 내립니다. 자기형 의원실에서 영상도 만들었던데. 그러면 지정된 영역의 링크가 무슨 기능인지를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리더가 읽어내야 할 영역 안내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민원증명 페이지에 가면 꽤 많은 링크가. 세창 링크. 보이디형 링크라고만 안내가 들립니다. 사실상 몰라요 오잖아요. 민원증명 헤딩이 링크. 국세증명 신청 링크. 사실증명 신청 링크. 보이디형 링크. 보이디형 링크. 보이디형 링크. 보이디형 링크. 이게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넣어서 반복 재생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애 안 써요. 장혜영 의원실이 만든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메뉴를 커서를 옮기면서 시각장애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대로 나오다가 밑에는 보이디형 링크. 보이디형 링크. 다른 부분에서는 세창 링크도 나오고요. 누구네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이디형이 국세청에 엄청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링크가 링크로 익히는 건 데이터의 문제인지 스크린리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요. 상담원에게 받은 접속번호 4자리가 있는데 그걸 입력을 해야 돼요. 정작 그 접속번호를 넣는 화면으로 넘어가면 무슨 접속번호인지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텍스트로는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사실상 제때에 세금 내기 힘드네요. 텍스트로는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스크린리더에는 그 텍스트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장애형 의원에 의하면 이런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 메리어프리는 2006년과 그 이후에 계속 지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식 국제청장은 일단 폼텍스 2.0을 구축할 때 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아무리 서비스를 헐렁하고 거지같이 하는 곳이라도 돈 받아가는 것만큼은 획기적으로 편하게 해놓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의 형태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세금 걷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엉성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그리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폼텍스 기능의 다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득세 뽑아봐라. 원천징수 선택하면 그것만 나온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도 선택하면 그것만 나오고 분리과 세안한 이자소득세는 아예 뽑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쪼가리로만 나온다 등등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쪼가리? 그러니까 다양한 소득. 종이 쪼가리. 네. 쪼가리라고 부르려면. 정보 쪼가리죠. A4의 16분의 1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소득세 하면 소득세만 나오고 전체적으로 총괄한 데이터 같은 건 나오지도 않고 한꺼번에 뽑을 수도 없고 하나하나 가서 다 하나하나 뽑아야 된다. 다양한 소득 종류가 있고 분리과 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다 뽑으려면 복잡하고 한 세월 걸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솜텍스 2.0에서 구현을 하겠다고 청장이 약속을 했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욱 의원은 모바일 홈텍스인 손텍스의 미비점을 짚었습니다. 애플에서는 2017년 이후 기종부터 지문인식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을 했죠. 3년 전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손텍스에는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과 관련돼서 큰 과도기를 겪고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즉 아이폰 XS를 쓰는 저는. 10. 10인 거. 어. 야 사놓고도 그러냐 개부자. 10S. 이름도 몰라. 를 쓰는 나는. 저는 모바일로 홈텍스에 접속하면 어떻게 지문 정보를 전송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못 씁니다. 네. 그래도 모바일 홈텍스 안 써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김대지 청장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김경협 의원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도입을 하겠다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장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고 애플 개발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하나 더 알아봐야죠. 홍채인식은 도입했는가. 응. 다음 보시죠. 이슈 5. 정부의 대주주 여권 완화 실패. 민주당 정선호, 이광재, 양향장, 고용진. 국민의힘 조경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게 사실 이번 국감장에서 기재비 국감의 제일 큰 뉴스였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대주주 요건 3억 기준 완화를 두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2013년까지는 100억이었어요. 2016년까지는 50억, 2018년에는 15억, 올해 10억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3억으로 낮아질 전망이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되면 상장 주식의 장래 거래에 개도 안 내고 고양이도 안 내는, 하지만 인간도 내고 양도 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기본적인 태도는 저의 맨은 라마죠. 위넴프 소리. It really whips. 이런 윈도우즈 구호객을 그만해야 됩니다. 이득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와중에 세금이 왜 안 매겨져야 되냐고.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여기에 세금을 안 매기려고 자꾸, 왜냐하면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마인드죠. 시장을 빨리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더더욱이 한탕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안정자산인 금을 피하는 줄 아십니까? 금거래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전세계적인 관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너무 봐줍니다. 주식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니까, 왠지 자기들이 비트코인도 마음껏 뛰어놀면 될 줄 알고 있다가 더 억울해진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난달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 샀다가 물러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 철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한 것은 책임인데, 세금을 안 매기니까. 3억이 뭡니까? 저는 10원에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국가가 걷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노동자본을 더 확고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튼간에. 원래 시행될 안은 2018년에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올해 말, 내년 초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던 거죠. 원래는 가족 합산으로 단일 종목 3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적용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합산 단일 종목 3억짜리 주식 있으신 분,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홍 부총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자의 비중이 전체의 1.5%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고 반대를 밝혔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귀해 보이나봐요. 노동은 그렇게 우스워 보이면서. 이게 참 할 말 많아요, 제가. 고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아니, 왜 주석이 형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천하부적이라서. 그건 그렇죠. 제가 주석이라 그랬어요? 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2년 동안 세금 부과를 위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시행령이 생길 2017년에는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라는 정책 스케줄이 없었지만. 지금은 생겼으니까 시행령을 유예하자는 거죠. 이건 괜찮아요. 네. 또 정부에서 부동산. 그런데 사실 2023년에 이런 걸 할 거라면. 시범 운영해봐라. 내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연착륙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데 대신에 겁나 때리니까 가끔 겁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여당 입장에서. 정말 죽어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 과세할까 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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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면서. 공정충들이. 그럼 이제 2023년에 또 때리겠죠. 그렇죠. 그때는 해야죠. 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주식 시장에 유입되게 하려고 하는데. 3억 완화는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거죠. 또한 연말 효과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내년 4월인 것을 우려해서 연말에 대규모 매도와 증시 냉각을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드는 사람들이 세금 낼까 봐 주식들 다 내던질 텐데. 그럼 주가 쭉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동학 개미들의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비트코인 때 저항 같은 악몽이 남아있는 거죠.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은 잘 알겠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으로 이를 막겠다는 말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결국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정치적인 골로 몰리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미리 많이 투자를 한 사람들 먼저 오랫동안 들어가서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정치 세력으로 보고 그들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여론적으로. 그래서 여당이 어느 정도 힘을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트코인이었고 이번에는 주식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니까 이건 좀 겁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장에서 가족 합산은 폐지하고 사람당 3억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바꿨습니다. 약간 완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주식 보유량이 아니고 단일 종목, 종목당 3억을 강조를 하면서 사람당 3억으로 하면 주식을 가족한테 나눠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한 6, 7억 원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한테 의견에 동의했던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는데요. 용혜인 의원의 주장은 개미 중에서, 동학 개미 중에서 한 종목의 3억을 몰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란은 나눠 담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편을 들었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종목의 3억 몰빵이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 전체의 냉각을 우려를 한 겁니다. 어른의 시각이죠. 마이크로를 못 보고 매크로 디테일은 잘 압니다. 매크로 매니징은 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용혜인 의원의 시각이 맞는 게 개미가 한 종목의 3억이면 그건 옛날 영화 It Came From The Desert 알아요? 몰라요. 사막에 겁나 큰 개미 몬스터가 나오는 개미가 연락허요. 왕개미. 몇 년작이야? 아무튼 3억을 투자하려면 그쯤 돼야 된다. 그렇게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밀고 나갔고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공성전을 펼친 거죠. 그렇죠.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정부에서는 결국 3억 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따라서 책임질 이 건이 아니에요. 2년 미뤄졌을 뿐이니까 그냥 자기는 하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너무 3억 할 거라고 호언장담으로 계속 밀어붙였으니까. 그동안 여당이 내민 예산을 지가 틀어막은 게 얼만데. 그럴 땐 일 잘하다가. 그래서 사표를 제출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발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사표 받아줄 때가 아닙니다. 반려사표 그만둘 생각. 그러니까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검찰총장 사표 수리 안 해줄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가면서 진짜로 창단 준비가 끝났나 봐. 그럼 그때 받아줄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슈 6 금융자산 지도 민주당 이광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금융자산이 총 1경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돈이 많아요. 이광재 의원실이 온갖 금융기관의 자료들을 취합해 만들어낸 금융자산 지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매크로한 이야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이 4개월 사이에 1경 9,600조로 1,600조가 늘었다고 부연하네요. 진짜 커요. 개미? 1경 8천조만큼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개미요? 예산이 아니라 이건 자산입니다. 기업, 정부, 가기예 및 비영리단체 이렇게 셋으로 금융자산 보유주치를 나눴고 이들이 가진 자산 또한 현금 및 예금, 주식 및 펀드시장, 채권시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총액과 주체별 보유액도 산정했고요. 그 액수가 2010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한 화면에 알기 쉽게 나타낸 괜찮은 지도였습니다. 큰 개미가 한 화면에 잡힌 모습은 장관이에요. 고전 게임 It came from the desert입니다. 투자를 한 곳에 많이 하는 개미들을 만나주시는데 이걸 토대로 이광재 의원이 대전략을 설파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전략 얘기한 것을 재구성하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교육도 있고 M&A도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과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광재 의원의 표현인데 돈을 일하게 하자가 핵심 주장이 됩니다. 이광재 의원의 이 표현은 저도 그... 트랙백을 해본 바 이 말의 반대말은 돈을 땅에 묻자 그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는 갈 곳 없는 돈이 1년 사이에 106조 원이 늘었다. 즉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을 겨냥한 소리입니다. 는 게 106조 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550조 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늘어난 기업의 사내 유효금이 지금 949조 원인데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다 금고에 묻었지? 시장에 유통시킬 돈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 갖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해라. 투자 시장에 돈을 들어오게 해서 대기업이 벤처를 벤처가 벤처를 M&A에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회사들이 기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시장에 돈이 돌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중연회 행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되게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긴 하죠. 원작 영화는 저도 아는 영화였네요. 댐. 아 그거구나. 자 그러면 목표는 실리콘밸리 수준의 기술 역량과 싱가포르 수준의 금융 시스템이랍니다. 이 정도는 이미 존재하는 모델들이니까 꿈을 꿀 수 있다고 이광재 의원이 강변합니다. 꿈이 크지만요. 그럼 투자를 돌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죠. 몇 가지를 꼽긴 했습니다. 한국 금융이 늘 약했던 시드를 좀 강화를 하고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인 벤처 자회사에 스톡옵션제를 허용을 해서 M&A를 하면 오게 될 국내외의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익 및 동기를 주자는 식입니다. 음... 네. 그러면 활성화 시켰어요. M&A를. 회사들이 막 합중 연행하고 연합해서 덩치가 부풀려지고 그럼 이런 M&A 방법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현재 국가지원 중에서 해외 부동산이 150조원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보다는 벤처기술이나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방법이 괜찮은 전설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홍콩의 금융중심지에 원탑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 후를 준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나 유럽의 금융기관 점포를 하나 내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도 해야 되고 하지만 현지의 금융기관을 M&A 한다면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기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식의 방법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정치적 수사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2000포인트 된 것이 10년 전이니 이제는 5000포인트를 노리고 도전할 때가 되었다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이 애플 시가총액과 비슷하지만 약간 낫다. 이것보단 많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도 있네요. 주식과 금융을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하거나 받은 국민이 소득을 얻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긴 대전략을 이 전략 자체도 고민을 해볼 만한 대상인데요. 논의를 해볼 만한 대상인데 이광재 의원이 대권에 대한 뜻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왜요? 차기나 차차기에 대권 내지는 그의 준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정신이 어디 있어요. 특히나 이광재 의원이니까요. 유승민 의원 뺨치는 시장주의자죠.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뺨 때릴 시장주의자는 또 아니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의 뺨을 때리고 싶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야당에는 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입니다. 포스트 유승민을 왜 국민의힘이 만들지 못했을까? 그 점이 좀 궁금했고요. 자, 기재위 이슈 보셨습니다. 광고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도한다면 실패하긴 싫은 당신.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고려하세요.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잘한다? 그럼요. 장면 하나 위원장을 소환하겠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기재위에 있지만 원래는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전공을 살려서 한국조폐공사의 노동문제를 다뤘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부를 받은 노동자를 일용직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실 법합니다. 용혜인 의원실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요. 류유정 의원처럼 조폐공사 사장이 답변을 할 때마다 반박하는 자료, 노취록 등을 공개하면서 궁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은 일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입장이었고요. 무슨 소리야? 불법인데 돈은 우리가 많이 줬다. 불법이라서... 괜찮지 않겠냐. 여기는 기재위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별로 말을 거들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의원들을 자꾸 거슬리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용혜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조폐공사 직원이 설명회를 해요.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거기서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하는 부분은 국감에서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국감장에서 공개를 했고요. 의원들은 땡밥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서의 내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노동자에게 1200만 원을 주는 대신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였어요.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합의서의 내용을 정부, 국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뭐요, 이거? 불법적인 합의서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옆에 있던 위원들이 보통은 자기 일하고 바쁜데 자꾸 들리고 화가 나겠네요. 그렇죠. 환노이였으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다른 의원들이 자기 자료 읽다가 고개를 드는 거죠. 분노게이지가 올라가서. 역시 이건 여야가 없죠. 그렇죠. 일단 위원장부터 윤호덕 위원장이 싸움에 소환이 됩니다. 국회를 명시하면서 이렇게 의뢰 이비를 막는 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나섰죠. 조폐공사 사장이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을 많이 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자 위원장이 그거는 자기 관심사항이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떻게 합의서의 국회를 무시하냐고. 국회를 꼭 짚어서 왜 거기다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심지어는 공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화난 지점을 정확히 설명을 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느냐. 미친놈들아. 이렇게 질타를 해서 결국에는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사본 전량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 사장들이 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자꾸 일삼는가. 이게 그냥 취향. 그날의 기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대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노동 탄압을 한 대가가? 그런데 국가가 혹은 기재부가 서로 국회에 안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비정규로 채용하면 마일리지. 이렇게 합의서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진 모든 루틴을 다 알지는 않는데 보통은 정규직 채용을 최대한 덜 하고 실적을 잘 낸 공기업 사장들은 사기업에 나중에 스카우트 될 때 좋은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볼만한 이 노인네들이 원할 떡밥은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고요. 저는 기재위에서는 사실 노동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야 되는데요. 특히 공무원들. 그럼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노동문제가. 지금은 약간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 다음 보시죠. 마지막 종합감산날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온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재위가 증인들에게 홀대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뭔가 이상한 문장이죠. 이게 뭐죠? 박홍근 의원과 류성걸 의원. 과방위의 의원들이 구글하고 웹플릭스한테 얼마나 홀대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막 기재위 의원들이 증인들한테 가면 증인들이 저리 꺼져. 그렇죠. 주걱으로 뺨 때리고. 컵컵이 뿌리고. 홀대. 하면서. 홀드 애 같잖아. 홀대 펀치. 박홍근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까였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맨날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국가한테 말하자. 무려 사유가 있어요. 정무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불참 선언을 했답니다. 홀대. 아니. 서로 되게 먼데서 하나요? 그 얘기를 했어요. 류성걸 의원이. 아니 뭐 멀리서 하는 거냐고. 시간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단 23일 당일에 결국 두 사람은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수홍 의원은 여전히 백복인 KTNG 대표에게 까인 것 때문에 우울합니다. 백복인 대표도 환노위 간다고 불참 통보를 했거든요. 환노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 관리도 똑바로 안 하고 노동탄압도 했는데 노동탄압이 더 중하다. 백복인 대표가 거기 가서 혼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장전망을. 그거 가지고 막 토의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기재위보다 환노위를 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위원들하고 증인들하고 우선순위가 다른가봐요. 환노위는 대표들이 엄청 기피하는 곳인데. 그래서 김수홍 의원이 그럼 다음 날 나와서 합시다 했더니 이틀 연속 국감은 필요하다고 말했고 결국 채택이 안됐습니다. 노동권. 굿새네요 이 사람. 그리고 백복인 대표는 이름을 이니셜로 쓰면 B이네요. BBI.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류성골 의원이 갑자기. 영어식으로 하면 BIB에요. 그런데 갑자기 백복인 대표의 채택이 안된 것에 대해서 야당 간사인 류성골 의원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약간 수상합니다. 증인 채택 관련돼서 우리 김수홍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혹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어느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사님 사이에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해석해 드릴게요. 난 말했어. 그런데 아무도 못 들었을 줄 알았어. 누가 들었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간사 사이에서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죠. 많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샤워할 때 말했는데. 그러니까 간사 회의에서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소설을 써보자면 류성골 의원이 백복인 대표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아 제가 놓쳤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간사 회의에서 비공개로 말하. 이거 사실 비밀인데 라고 하고서 말을 한 건데 그게 왜 김승웅 의원 귀에 들어갔어요? 라는 거죠. 신의를 줘버렸다. 아무튼 기재위에 출석 안 하려고 했던 증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예산안 내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고와 협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힘든 내고 같아요. 그렇군요. 기관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깎습니다. 유니스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때 나중에 좀 깎일 거를 예상을 하고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기재부 차관은 그렇지 않고 가장 최적의 예산을 보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 질문을 꼭 지금 하셔야 되냐고. 아우 의원님 아우 지금 아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어떤 사람을 기재부 차관으로 여기 앉혀놔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국감장에 있어도 이 말을 아무도 안 믿죠. 당연하죠. 그러자 여기서 유니스 의원과 기재부 차관의 내고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그래도 잘 굴러가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깎을 수 있다면 최대한 얼마 정도 깎을 수 있으세요? 깎아도 되는 액수가 얼마예요? 그건 얼마를 깎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깎을 수 있는 액수. 재량지출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는데 장기재생전망이나 이런 거 관련하면 의무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게 되면 재량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어쩔 수 없이 기출해 갈 수밖에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289조 중에서 어느 정도 깎아도 국가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질문은 간단해요. 이거 그거잖아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자꾸 너무 깎으면 차관이 의원님 맞을래요? 나오고. 이게 기재위 용산이야? 기재위 국감에서 가끔 나오고 사실은 그렇게 권장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국감 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착각했나? 지금 예결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실제로 이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제가 기재부 차관한테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전제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긴축재정 하자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없이 어느 정도 서로 네고를 보고 있는가 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람 얘기해 봐라 하는 거였어요. 이 대화는 결국 기재부 차관의 네고 불가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뭐 그걸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안을 어떻게 넣게 되는지 알려하지 마라. 그렇죠. 사실은 차관의 말에 동의하는 게 어차피 너희는 깎을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린 정직하다고 말한들 두 배라고 말한들 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을 위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안 먹기지.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초갑의 초선 의원입니다. 장면 4.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 또 류성걸 의원입니다. 앞선 이광재 의원의 금융 대전략 살펴 시간이 끝나고요. 류성걸 의원이 갑자기 이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길래 뭔가 금융시장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요. 유경준 의원이 했던 질의 때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습니다. 아, 홍남기 부총리 걸고 넘어지려고?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경준 의원님 질의 시의 답변 때에 우리 피감기관의 장인 부총리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물론 꼼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말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아요. 홍남기, 꼼수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우, 속상해 진짜. 홍남기 부총리는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잠재성장률 계산 방식을 듣고 그건 꼼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류성걸 의원이. 왜 버튼이 눌린 것일까요? 그, 왜일까요? 피감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좋지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류성걸 의원회에 이렇게 평가한 것은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음성을 잘라오고 싶었는데 너무 길게 말해서 그리고요, 훈시 또는 가르치는 듯한 표현이 이전 국간부터 계속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꼼수라는 단어를 듣고 버튼이 눌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언제 버튼 누르지 하고 화를 낼 타이밍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치사한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버튼이 눌릴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배움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꽁이 있었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꽁수를 논하는 자리입니까? 라는 단계까지 나가버립니다. 아니 뭐 옆에서는 나이지리아 새끼야, 이 새끼가 이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마침내. 의견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었는 거예요. 평가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다. 네가 우리를 평가하고 가르치려 듣는 건 위아래가 바뀐 거다. 유선걸 의원이 홍남기 의원보다 나이는 그렇게 더 많지 않은데. 홍남기 총리형. 홍남기 총리보다, 부총리보다. 그런데 행시 훨씬 선배예요. 한 6, 7기 정도 더 선배인 것 같은데. 자기는 차관이 끝이었거든요, 기재부. 네, 그렇죠. 뭔가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국압의 류성걸 의원이었습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기획재정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선택수의 문제 지적, 탄소세 연구 용역,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로, 면세점 직원 12,000명, 실직 문제. 다른 의원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주로 거대 담론을 다루다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챙기는 쪽에 집중을 했어요. 아까 말한 탄소세 연구 같이 재정이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제시를 했고요. 이런 시도가 늙은 다선 의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당을 가리지 않고 20대 젊은 의원들이 들어온 게 나쁜 점도 있어요. 아니, 어려서 할 수 있는 잘못도 있겠죠. 그렇죠. 젊어서 할 수 있는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실수하고 배우면 되니까. 대신에 근데 저 나이가 아니면 못 봤을 것 같은데 싶은 지적들이 좋은 게 많아요. 20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부 많이 하는 양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비율적으로 보면 젊어서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젊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젊은 의원이 너무 적죠. 최혜영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하고 다르게 장혜영 의원은 가족이자 간병인의 입장에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한 지적들을 보면 상당히 현장성이 있고. 저는 그것도 새로운 당사자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당사자성도 있는데 장애인 가족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희귀한 국회의원이죠. 좋습니다. 다음 보시죠. 민주당 중남구 의뢰 박홍근 의원입니다. 유튜버 과세, 해외 직구 큰손들의 불법 면세, 근로장려금의 빈틈,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등 세세한 질의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질의의 폭이 넓네요. 그렇습니다. 질의와 이슈의 폭이 넓다는 것은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의미죠. 그 외에도 재정준칙,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사업부터 근로장려금, 하도급 이슈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네. 직업정치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386 후예들, 586들은 이거는 우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박홍근 의원도 있고요. 민주당 노원을 우원식 의원입니다. 여당이지만 피감기관의 비리를 잘 캐내서 공격했습니다.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회사의 일값 몰아주기 같은 것도 잘 찾아냈고요. 그리고 약간 행복한 형 의원이에요. 짜증나요? 아니요. 피감기관이 일 안 하고 있는 지점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등 돌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었어. 여기 여기 이거 빈틈이어서 이거 관리 안 되는데 이거 그쪽 일이잖아요? 이런 거 잘 찾아요. 그래서 관물때 다 닦아놨는데 바닥 봐봐. 그렇죠. 밑에 보고. 마지막 야당이던 시절에 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키우던 시절이 우원식 의원은 리드였죠? 네. 그때 훨씬 더 당내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게 여당이 되면서 오히려 입제 손해를 좀 봤죠. 그리고 그때 XSFM의 저주도 이겨내고 홀로. 그런데 이제 당대표급으로 오랫동안 롱런하지 못한 것도 저희의 저주일 수 있어요. 민주당 강원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을 골랐습니다. 거시적 시각과 고민. 그러니까 커다란 거대 담론에 좀 능하네요. 특히나 장혜원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던졌던 화두.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라는 그 이야기에 실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화답한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놓지 않고 쉬지 않았던 본인과 비슷한 체급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지금 성추문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가장 직접적인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송영길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있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두 사람보다는 덕질 간사가 알려주신 대로 거시적 시각과 고민에 있어서 깊이가 있습니다. 퀄리티 좋아요. 여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국 대선의 결과를 모르고요. 몰라요. 미국 대선의 결과를 모른 채로 두 시간 뒤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르는데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했어요. 아 성가병은 예언하자면 아 나 이런 거 잘 카네이 웨스트 맞추기 싫은데 맞추기 싫다고? 맞출 수 있는데 맞추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트럼프에 걸겠습니다. 네. 세계가 불타 봐야 잠시 후에 만나요. 미래에 듣고 계신 정치자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정무위원회 시간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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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